온라인 유통공용 기업 아마존이 스포츠 의류 시장에 뛰어들면서 기존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. 기업정보회사 L2에 따르면 아마존은 현재 레벨캐니언과 피크벨로시티 등 최소 2개의 자체 스포츠 의류 브랜드를 만들어 판매 중입니다. 특히 레벨캐니언은 남성 트레이닝복을 취급하는 저가 브랜드로 대부분의 상품이 30달러를 넘지 않습니다. 이에 따라 기존 업체들의 지난달 일부 주가가 일제히 떨어지는 등 스포츠웨어 전문 업체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